택배, 소방관, 경찰... 뭐하는 줄게요? 아저씨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. 힘들어. 저는 그냥요. 그 여자애 여기로 데려온 것밖에 없으니까요.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? 검사님? 저게 검사님이 아니면 범위니까 뭐해? 실종된 여성을 찾지 못해 자리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?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. 사라졌다고 보세요? 네? 강승준 검사님. 대검 감찰부 김화진. 집안 좋아, 일 잘해, 눈치 안 봐, 승진 빨라.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지. 문제는 사라진 이주영이죠? 네 여자친구 멋있어. 돈 받고 팔았다고요. 워펌 환희 대표 변호사, 번도훈. 품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우리 상대가 누군진 알죠. 주가 조작, 세금 탈루로 모은 돈의 규모는 최소 100원.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, 그림. 나쁜놈 줬는데 합법불법이 어디 있습니까? 시사답게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. 끝이 되는 건 기계 못 심지어. 시사답게 젠틀하게 낫게. 승 mixed